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자매와 말티푸 오늘도 은지랑 왔어요 오늘은 아주 새로운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은지랑 은구랑 맨날 셀카를 찍으면 우리 얼굴은 인식이 되는데 아기들 얼굴이 인식이 안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플 하나를 발견했는데 되게 인식이 잘 돼서 귀여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어플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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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voy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신기했던 기능이 셔터음 녹음하는 게 가장 신기했어요 이렇게 셔터음을 은지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녹음하면 제가 직접 찍을 때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이렇게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소리로 녹음을 해놓고 셔터음을 저장해놓으면 강아지들이 저희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너네들이 생각해보자 여기 봐봐 아 어디예요 바다예요 동영상으로 찍어볼까 맛있어요 아 맛있어 뭐 먹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은구야 하나만 더 해줘 뭐 해볼까요 화났어 화났어 파이어 은진 생각 많이 하니까 생각할 수 있어 얼굴에서 더 햇빛 나오는 거 해주세요 얼굴에서 햇빛 나오는 거 은지야 자기한테 왜 그러게 웃지마 이제 웃지마 안 웃어 안 웃어 예쁘게 해줘야지 왜 비웃어요 예쁘다 우리 아기야 앉아 앉아 이쁜거 없나 이런거 뭐야 짠 짠짠짠 오예 페피스 페피스 파피 은지야 너한테 딱 잘 어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왕 잘 어울리는 아까 껴 있었어 여깄다 커피 한잔할래요 아 잘 어울려 어떡해 커피 한잔할래요 눈 감고 이쁘면 안 와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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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려갔으면서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짜잔 아기들이랑 한번 어플을 사용 해 보고 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인식이 잘 돼서 좀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강아지들 사진 찍어줄 때 꼭 이 버찌 라는 어플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